홍합 홍합 홍합이네 자갈치에서 사온거 또 미역국도 끓이고 미역국은 그냥 흔들어서 참기름을 볶을건 Spot 미역국 오랜만에 끓이네 미역을 물에 담궈두고 불렸다가 이제 넣어야지 아 이제 미역이 불었네 이렇게 많아졌어 이렇게 씻으면서 물기를 더 빼줘야 되겠네 국에 넣을거? 국에는 이제 안 불리고 넣는다고 그랬지? 물에 핸거죠? 이건 불리는게 아니고 그건 뭐야?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을 이렇게 한 숟깔 넣어 홍합 홍합 아 홍합말른 건데도 볶다가 하는구나 이건 미역하고 아 그렇게 좀 볶아 구워물이 나오잖아 미역에서 홍합 아 홍합에서 이제 마른 홍합인데 끓이면 그냥 부드러워지나? 불리지 않아도 지글지글 볶아지잖아 그러면 이제 물을 부어야지 또 그래서 빨리 끓으라고 뜨거운 물을 돼서 붓으면 돼 뜨거운 물을 끓여놨다고? 응 이거 한 개 물 끓는 물이라 금방 끓어 이거 두 컵 이거 세 컵 이거 세 컵 뚜껑 닫아야지 푹 끓고 간 맞추면 돼 팔팔 끓었다 간 맞춰야지 간 맞춰 조선간장 국간장 그걸 한국장 그 정도 넣어 간을 봐가면서 채워야지 뽀얗게 우러났네 그렇네 간장 간장을 더 넣어야 되겠네 싱거워서 이게 아주 맛있어 진짜 그렇게 마른 홍합도 맛있구나 이게 시원하게 맛있지 이런 데는 이렇게 싱싱한 거 안 나와 자갈치 시장에서 사 이제 간을 맞췄으니까 다 끝났네 맛있겠다 국이 너무 시원해 국이 너무 시원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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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미역국이 시원하겠네 뿌얗게 우러났어 응 너무 맛있어 너가 먹어 봐 그래? 시원해? 오우 홍합도 건져 먹어보지 응 홍합은 어때? 부서져? 쫄깃쫄깃해? 오우 오우 맛있어 응 생선 말린 것처럼 말린 생선 아 시원하네 이게 마른 홍합이 더 시원하네 싱싱해서 그런가 보다 오우 시원해 시원해 미역국이 시원하구나 미역국이 오랜만에 먹네 응 미역국이 시원하구나 시원하네 짭짤한데도 아 미역국도 별미네 엄마가 미역국 좋아하잖아 미역국 좋아하니까 미역국 생각이 나서 응 시원해 맛이네 그렇지 이거 놓고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? 홍합 생홍합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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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Şuriyak 고소 홍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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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도 진짜 잘 익었다. 아침에 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또 먹어. 소화 못 시킨다고 하루에 두 번 밖에 못 먹는데 노인들이. 그래도 다 먹어야지. 아, 국을 다 말아먹었어? 국을 다 말아먹었어? 자 국물이 시원하다